무슨 생각해요? 우리 아빠요.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죽는다던데. 설마 우리 아빠 어디 아프신 건 아니겠죠? 설마요. 좋은 일은 좋은 면으로 생각해요. 왜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일을 떠올려요? 아니, 너무 처음 보는 모습이라. 미안해요, 성우 씨. 표시 있나? 이게 뭐예요?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넣어놔요. 내 선물이구나. 반지? 그것도 다이아몬드? 설마 프로포즈? 얼마 뒤면 영석 씨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겸. 뭐예요? 그럼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하겠다는 거예요? 아니, 언젠간 할 건데 아직 아버님한테 허락도 안 받았고 영석 씨 마음도 아직 잘 모르니까. 우리 아빠한테는 오늘 허락 받았고 나도 성우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요? 네?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요. 성우 씨. 성우 씨. 혹시 성우 씨 나랑 결혼하기 싫어요? 그게 아니라 자꾸 내가 할 말 먼저 하기예요. 나랑 결혼해 줄래요? 할 수 없는 너의 눈빛. 한 번쯤 본 적 있는 아재감을. 흠뻑져. 암학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